경주 시민들이 경주대와 설업월대 정상화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. 경주대, 설업월대 정상화와 경주경제살리기 시민 모임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주대와 설업월대 사학비리는 10년을 끌고 있는 사학비리 종합세트인데도 구 재단의 법정 소송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내처로 학교 운영이 곤경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시민 모임은 두 대학을 강소대학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경주경제를 일으키는 일이라며 설업월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촉구했습니다.